누군가가 저를 위해서 달랑무랑 배추김치랑 거의 좋게 한 40kg는 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크거든요 이거를 직접 손질하고 태양초로 정성스럽게 이렇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요거에다가 우체국 박스까지 막 엄청나더라구요 꺼내는데도 힘들었어요 담글 때는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쵸 아 너무 고맙고 감동이고 요즘 제가 일도 막 굉장히 힘들고 막 그래가지고 어저께도 막 몇 시간에 쉬지 않고 일하고 왔는데 제가 바쁜 거 알고서 와 되게 깔끔하신 분이거든요 믿을 수 있는데 태양초로 담그셨대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돈 좀 두둑게 드렸어요 제가 용돈 하시라고 이거 돈 주고 못 사요 그쵸 아 너무 고맙고 눈물난다 누군가 날 위해서 배추김치에 달랑무 좋아한다고 막 이만큼을 해줬으니 얼마나 감동이에요 그쵸 아 안봐도 막 그 정성이 느껴진다 이게 사랑이구나 싶으네요 저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생 잘 살았구나 싶을 때 택배로 이렇게 많은 김치 태양초로 담근 걸 받았을 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후